동시선 크레이지 분위기 좀 타고 가 롤러코스터처럼 다 같이 터지 말고 대신 팔과 다리 떴어어어 동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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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저 데뷔으로 형이랑 같이 옆에서 자고 싶은 것 같은데요? 흐흐흐흐 안 꽂아도 돼요 다 같이 발자국 입니당 아 진짜? 깜짝이야. 아.. 아.. 근데 이게 익숙하지는 않은 속담이긴 해. 두 병 두 병. 한 병 하고 차갑기에서 먹으면 되니까. 가져오면 되니까. 내가 이거 위험하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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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아. 재밌게 하자. 예.. 예.. 아.. 지금 그런 눈 입고 숙면 얘기할 거예요. 신배로 얘기하라. 빠르고 빠르고. 정세네 말인데. asser 아.. 몇 번 지내실. 다 되겠다. 2분의 수업. 1년 후. 1분의 수업. 1분의 수업. 하나 찍어줘, 태양이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아, 김장 씨. 아, 좋아요. 파트 한번 그려주시죠. 오케이. Very good. 남준이 형. 저 봐주세요. 제 평양을 건너, 제 서양을 건너, 인도양을 건너서라도. 남준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. 무조건 달려갈 거야. 너무나 아쉬운 걸. 여, 레츠 고. 파워렉이네, 진짜로? 거울도 갔다 왔어. 거울도 갔다 왔어. 너무 웃기다. You got it? I got it. You know? I know. 파이팅. Let's go. Let's go. 아, 좋아. 아, 굉장히 좋아. 너 지금이야. 남준이 여기로 와. 나의 대답을 해줘. 더 늦춰지면 안 돼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가져다오는 하지 마. 형이. 분명히 발매가 Thousand Enough로 Jungle Game, 난요. 그냥 나의 대답을 얻었다고 하셨잖아요.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기승전결, 러브샤페 시리즈의 세 번째 앨범이고요. 저희 타이틀, Fate, Fake Love은 이제 자식이 솔직한다면, pattern, 사랑은 언젠간 끝난다. 그런 아주 슬픈 곡입니다. 내 방금 소개해 주신 타이틀곡 페이클러브가 컴백과 동시에 이번 주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. 이거 봐, 미드나잇 라이브러리. 미드나잇 라이브러리. 이거 좀 본 거 같은데. 알아요? 판타지구나, 아니. 판타지나 좋아하는데. 야, 여기 두었으면 너무 밉 돌아가. 두었으면 너무 밉 돌아가, 밉 돌아가. 자꾸 요리하려고 한다니까? 세이 형부터 김... 핫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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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나올지 몰라. 나가려줘. 핫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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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테가 잘 좋습니다. 테테! 핫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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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올랐어. 네, 아... 핫떡. 고마워! 남준아 사랑한다. 이거 뭐 주는 거 같아? 진짜 불편해 보인다. 자, 못한 사람 왜 이렇게 앉아고 이렇게 쏟아져야 봐. 근데 뭔가 왜 또 한 번에 딱 한 번에 한 번에 두 번에 그 주님은 수고하세요, 고마워. 네, 이거 처음이라고 해. 처음.. 처음하고 그리고 나 사랑할 수 있어. 아니죠? 요쪽을 띵기는 게, 요쪽만, 요쪽을 띵기는 게 좋을 거 같아 You're my honey bun sugar puff from B&B pumpkin You're my sweet baby high You're my honey baby, some drop, snickable, snickable snow The apple of my eye And I love you so,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'll always be right here And I love to sing three songs to you Because you are so dear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너무 잘 풀어. 따뜻한 너무 잘 건요. 우리 0점이지? 그거였어. 거시기였어. 좋은 손동맞지? 그거 시기했었어요. 좋은 그거였어요. 좋아. 그거였어요. 좋아. 잘 풀고 있어. 자, 선수 결제합니다. 자, 선수 결제합니다. 네, 네. 형, 되게 멋있어. 형, 되게 멋있어. 우와. 우와. 왜 신고로 들어가니? 야, 뭐지? 내가 뭐지? 진짜 좋아. 저한테. 진짜 좋아. 맛있어. 맛있어. 네, 네, 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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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